조계종단 차원의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도심 명상센터 건립이 한국불교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적 명상붐에 발맞춘 국제교류 협력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치유센터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태국 최대 사찰, 단마카야 사원이 불교 명상 확대를 위해 한국불교와의 교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우주선 모양의 눈부신 대탑 사방 어둠 속에서 명상의 장이 펼쳐집니다. 태국 방콕 외곽 신시가지의 단마카야 사원. 100만 개 원불로 황금빛 지붕을 장엄하니 태국 최대 규모 사찰이 명상을 매개로 한국불교와 교류 협력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교고장을 맡고 있는 세봉선임과 한국방문단은 단마카야 사원의 공식 초청을 받아 협력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원 내 출가자 3천여 명을 대표하는 실질적 지도자인 루앙포로 다타제보 스님 접견에서 양척은 불교 명상으로 인류의 마음을 밝혀나가자는 뜻을 깊이 나눴습니다. 처음 안전히 cze음 안전히 obtaining consumes la Fake 태국 불교 최대 사찰과의 같은 협력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열풍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교종이 이른바 K-명상의 세계화를 목표로 종단적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도심 명상센터 건립 사업에 나선 것도 든든한 뒷받침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대표적인 조교종에서 지금까지는 산속의 절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시내 도심으로 나와서 이렇게 명상센터를 건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명상법과 자원봉사 시스템 등으로 태국 불교계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신흥종단 단마케어 사원은 내면의 평화를 통한 세계 평화를 기치로 내걸며 글로벌 치유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의정부 법신사와 경주 명상센터를 운영 중인데, 방문다는 단마케어의 한국 명상센터 운영 총괄 스님을 현지에서 만나 별도의 환담을 나눴습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150만 평 부지에 세워진 거대한 도량 단마케어 공식 방문 일정은 현지 스님들에게 공약물을 올리고 탑돌이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하루 내내 진행됐습니다. 불교 명상이 갖는 심신치유와 평화증진 효과가 서방 세계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사태를 견뎌내고 본격적으로 재개된 아시아 국가 간 불교 교류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